옆으로 넓은 종이나 패드 눕혀서 쓰거나 컴퓨터에 메모장 같은 걸 펼쳐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왼쪽에는 일단 모든 일을 다 적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꼬이지 않게 돼야 돼요 재미되면 안 돼요 항상 한 번에 하는 일은 하나씩만 돼야 돼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면서 이 속에서 우선순위도 찾고 배치도 하겠어요? 이러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떠오르는 걸 다 적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색 볼펜을 써요 어디 우리 문무정 같은 데가 팔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주황색을 좋아해서 보통 다섯 개의 색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펼쳐놓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급한 거 이걸 못하면 나는 먹고 살 수 없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순위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두 번째가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는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순위가 현재에 대한 거면 2순위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자기 개발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그 다음에 어떤 인재를 키우는 내가 만약 조직의 어떤 수장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이직 준비한다면 또 미래의 직장에 대한 거니까 여기도 들어가겠죠 이런 식의 급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한 것들 이걸 2순위로 해요 3순위가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있어요 내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매일 회신 같은 것들 전화 회신, 유선 연락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똑같이 한 칸을 소모해요 미래를 위해 책을 읽어도 한 칸 소모하는 거고 누구한테 업무 회신을 해도 한 칸을 소모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흩어져 있어요 얘들이 여기 연락 오면 답장 금방 해줘야 될 것 같고 단톡에 누가 말하면 금방 답장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3순위 일들을 모으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3순위들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고 4순위는 이제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지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4순위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일단 왼쪽에 적어놓은 상태에서 빨간색 펜으로 1순위를 먼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때 한번 가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못하면 나한테 페인, 그러니까 고통이 정말 크고 그 다음에 개인은 또 이걸 안 했을 때 개인을 놓치는 게 있어 이득을 놓치는 게 있어 이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다 해줘요 이게 현재 중요한 일들이 되겠죠 급한 일들 우리 사무실 일들 이걸 빨간색 처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황색을 또 꺼내요 이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미래가 조금 암울할 것 같아 이직 준비하는 분들 하루에 조금이라도 해야겠죠 영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잡다한 일들이 있어요 뭔가 나를 되게 마음을 쪼개 만들고 스트레스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지만 그닥 중요하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기획 업무를 한다 이러면은 연락 회신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뭐 왔을 때 취합하고 바로 뿌려야 되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1시간 늦거나 30분 늦는다고 달라지는 거면은 4시간 5시간 뒤에 해도 큰 상관 없는데 괜히 이걸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3순위는 보통 이제 저는 녹색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칩니다 마지막 이제 검정색 그냥 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 절반을 나누면은 오른쪽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남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쭉 시간을 한번 대충 적어봐요 그러면서 처음에 뭘 옮기냐면은 상대방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대방이 있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빨간색 이로 옮겨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상상 스퀘어에서 2시에 촬영하기로 했다 이수해서 이러면 먼저 적겠죠 이게 옮겨져버리면 저는 사회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빨간색을 먼저 이제 옮기면 안 돼요 시간이나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건 먼저 옮기지만 이제는 주황색을 옮길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위해 책을 읽겠어 저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는다든지 뭐 자기 개발 다른 걸 한다든지 이직 준비하는 것들 주황색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내 삶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타임을 이용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긴 하지만은 그때는 주로 계획 세우고 다른 일들 요즘에 저 루틴을 좀 바꿔서 하고 있고요 보통 출근할 때 제가 일부러 택시를 많이 타요 출근하는 길에서 특히 업무 회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때 출근길에 다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책을 읽습니다 거기 딱 출근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딱 한 번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안 됐고 중요한 업무 회신이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면 업무 회신을 차 타고 온 동안 처리를 보통 하고 출근해서 30분 책을 읽죠 이런 식의 어떤 제가 하루를 딱 구상해 봤을 때 일의 난이도나 어떤 경중을 비교해서 언제 이제 제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책도 쓰고 이러니까 앞으로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안에 거의 다 이제 배치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빨간색 일인데 상대방이 안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일들 이것들을 이제 다음에 배치를 해줘요 이러면 이제 빨간색하고 주황색 1, 2순위가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남아요 녹색이 녹색이 남는데 얘들을 묶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흩어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되고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녹색 일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스트레스 많이 주는 일들이거든요 스트레스는 몰아서 한 번에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뭉쳐놓은 것도 별거 아니에요 매일도 회신도 할 때마다 회신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일단 매일 좀 나눠봐요 회신할 때 그래서 아 요 부분은 요런 서식으로 보내면 되겠다 요런 정도 서식을 내가 보내면 되겠다 물론 이제 이름을 잘못 쓴다니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런 거 바꿔서 하는 센스도 좀 발휘가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그때마다 매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처리하는 게 하나의 기술이고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청킹이라고 하거든요 내일 이거 사람이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세네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두세 가지 정도예요 과거의 이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즘 현실을 좀 직시하는데 어차피 우리 사람이 생각 많이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잡일 또는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폴더 속에 밀어놓고 생각 안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중에 두 타임 정도 적으면 한 타임 이렇게 해서 녹색이를 몰아가지고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한 한 시간 정도의 처리를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이 정말 남는다 이때 이제 검정색 그냥 적어놓은 마지막에 옮겨 쓰면 시간표가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계획이 딱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왼쪽에 떠오르는 거 적고 우선순위 100이고 오른쪽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살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어느 정도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2순위 3순위의 일을 혼동해 가서 순위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 회신이라든지 매일 처리 이런 것들을 먼저 막 처리를 해버리면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해놓고 나면 만족감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가진 직업상 어떤 현대인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루에 30분이든 어떤 1시간이든 너무 길 때는 3시간씩 잡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오늘 이거 하나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이거 하나만 보고 나는 살고 있어라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판단이 안 되는 게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눈으로 적어놓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할 일들 적어놓고 만약 그래도 판단이 안 된다면 따로 종이를 한 장 딴 데 넘겨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고 돈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나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제 또 4가지로 나누거든요 약간 놀자형,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 밸런스형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데 그런 유형 속에 내가 포함될 필요는 없고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고 이직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회신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직 준비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급하진 않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현재 직장에서 나는 되게 좀 뭐랄까 더 좀 인정받고 싶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게 만족감 높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상사가 일을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인생이 진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처리하는 템포랑 그 다음에 언제 해주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실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는 일의 퀄리티랑 타이밍이겠죠 이때는 내가 어떤 자기개발 한다든지 이직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사실 내게 더 중요한 일은 다른 업무 회신이 아니라 상사가 내게 맡기는 일을 재빠르게 정확하게 회신해 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눈에 반드시 보이게 중요한 가치들을 적어보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1순위라서 먼저 배치한다는 느낌보다는 2순위 일의 특징이 다른 일들에 치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지나 보면 내가 왜 작년에 이거 안 했지? 왜 영어 공부 안 했지? 옆에 보니까 뭐 김대리는 되게 영어도 잘하고 1년 동안 공부해서 학원 다니고 나는 왜 쟤는 또 PT 다니고 몸짱 되는데 안 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조그만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때 미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다른 일에 밀려요 항상 급한 일에 밀린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2순위 일들을 1순위에 상대방이나 시간이 정해진 일 다음에 바로 먼저 배치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순위 일도 사실 놓고 보면 급한 일이거든요 1순위랑 3순위의 공통점 급하다는 거예요 얘들보다 먼저 좀 배치해 준다 정말 상대방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을 빼면 2순위가 항상 어떻게 보면 나에겐 1순위가 돼야만 내 삶이 조금 더 잘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예요 2순위 일은 일단 책을 읽어서 미래에 제가 할 일들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크게 보면 제가 이제 공부법 자기계반 공부법이랑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법학 공부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곽 감옥 상법이라든지 헌법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시간들 할 땅을 해서 읽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저는 과거에 제 경험을 기초로 공부법을 시작을 했지만 그게 저의 경험에만 쏠려버리면 사람들이 너만 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같은 거 수집해서 모두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장 많이 공부법 자기계반에 대한 책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저의 어떤 제 자체를 좀 지식을 다듬는 게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인사, 사람 관리하는 그런 부분 어떤 사람을 내가 채용하고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할지 이런 부분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2순위인 것 같아요 사실 2순위를 위한 게 적립식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적금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금의 특징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쌓여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내가 그 시간만큼을 미리 빼두는 세이브를 해두는 방식도 있고 그 시간을 또 세이브하는 방식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이 가장 대표적인데 실제 미라클 모닝이 맞는 사람은 33%밖에 안 돼요 아침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 같은 경우가 17% 정도 있고요 아침 저녁형 인간 언제 해도 별 상관없는 사람이 50%입니다 무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 시간을 정립시켜야 된다고 내가 고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서양에서는 저녁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요 퇴근 후에 제2의 삶이 시작되죠 가족과의 삶, 육아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직업적인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빼두고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저녁 먹고 조금 소화되고 좀 쉬었다 싶을 때 이때 내가 시간을 또 정립하는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게 출근 후에 30분 보통 정립을 가장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도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업무 시간에 다 포함시켜 줄 테니까 30분은 무조건 하고 싶은 걸 해라 책을 읽든 아니면 외국어 공부를 하든 뭐든 다 좋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 돌아오고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지 않는 회사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이런 식의 시간 자체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할당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든 간에 최우선적으로 2순위 일을 처리를 한다 적금이 보통 그런 식이죠 내가 많이 벌었으니 적금 넣자고 안 하잖아요 얼마를 벌었든 그중에 일부를 무조건 적금을 넣죠 이런 식의 두 가지 크게 보면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투리 시간은 사실 세종대왕님한테서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투리 시간에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이 자투리 시간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번에 집중을 많이 해요 어떤 시간이 자투리 시간이냐 사실 이거는 답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어서 쉬워요 마상, 그 다음에 침상, 측상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은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일단 가장 좋은 시간이고 저는 무조건 책일 거예요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심지어 저는 부산에 갈 일들이 가끔 있는데 재판이든 강연이든 KTX 타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생각보다 워밍업과 쿨링다운 시간이 되게 길어요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내려서도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KTX는 그 안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비행기는 4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교통수단 좀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침대 내가 어떤 잠자리에는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잠자리에 가는 건 좀 비추해요 책을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조금 드리고 그래서 조금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나라 대통령들 또는 훌륭한 위인분들 보면 다 침상에서 책을 읽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요즘 분들은 물론 이북을 읽으셔도 좋고요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 이거는 좀 변비의 위험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시간에 뭔가를 좀 다른 걸 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합격수기 같은 것도 화장실에 배치해 두고 봤거든요 비치해 두고 보고 요즘도 저는 화장실 가서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투리 시간을 좀 많이 써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나 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할지 근데 더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 가장 좋은 일은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일이 있고 현재 가진 지식을 쓰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웃풋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글 쓰는 사람이다 작곡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또는 기획 일을 한다 이러면 그게 모든 게 아웃풋이에요 창이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특징이 얘들은 다양한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훨씬 작동을 잘해요 근데 내가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 읽는다든지 강의를 들을 때 옆에서 음악 나오고 이러면 집중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 어떤 일의 집중도와 방해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건데 아웃풋 이게 창의적인 일이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웃풋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보면 사실 엄청난 집중도 속에서 아웃풋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한 방해 속에서 아웃풋을 해내요 그래서 저는 막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비추고 외운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거 훨씬 추천을 해드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틀린 부분들 또는 눈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들 이거는 되게 빨리 되는데 책 읽는 거는 사실 2, 30분에 책 많이 못 읽어요 수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뭔가 브런치 글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면접 문제 같은 것도 혼자 구술 테스트를 한번 마음속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아웃풋과 관련된 활동을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딱 먹고 옛날 책 쓸 때 루틴하고 제가 좀 바뀌었는데 무조건 글 써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내일 법학 강의 책 같은 것들 쓰고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 주변도 좀 소란스럽고 그 다음에 뭔가 집중이 될 만한 타이밍 아니에요 집중이 최고조가 되는 타이밍에 사람마다 좀 다르기 있겠지만 그 시간에 보통 아웃풋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에는 방해가 있어도 좋다 방해가 있을 때가 자투리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온전히 집중할 수 없지만 남는 시간이 때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대략적으로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약 4,160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것일수록 나누어 단순하게 만들어 보면 그 핵심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인생관리는 결국 4,160주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길고 복잡할 것 같았던 사람의 삶은 실제로는 이처럼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의 합에 불과하다 내가 대충대충 또는 불만족스럽게 보낸 한 주의 시간이 실은 내 인생의 4,160조각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 시간관리는 인생관리라는 말에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종전과는 다르게 시간관리를 해야겠다는 어쩌면 비장한 마음까지도 들 것이다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빼고 생각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너무 무겁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체를 좀 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너무 경건하게 대한다든지 너무 겁먹고 대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수치화를 시켜보면 우리가 이거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실제 그것보다는 하루에 한 페이지를 보겠어 여덟 문장을 보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화시킨 목표들의 합을 가지고 나중에 인생의 성취들의 총량을 계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좀 깨달은 건데 시험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 적게 남았어 무서워 두려워 또는 이런 사고 생각들이 생기는 근원은 내가 이거를 추상적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수치화시켜 보는 게 제가 어떤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0세까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항상 주별로 다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4,160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조금 나태하게 지내도 다음 주에 하면 돼 이런 생각보다는 야 내 인생이 4,160번 휴일을 보내면 끝나는구나 실제 그중에 상당 부분을 또 보냈고 좀 다르게 좀 바라봐지더라고요 한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짐이라는 거는 미래를 향한 거예요 미래를 향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인 거라면 계획이라는 거는 목표에서부터 현재로 거꾸로 거슬러 오는 거거든요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수치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구체화가 가능한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직장인분들이 항상 매년 1월 1일만 되면 생각하는 게 영어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지만 실제 예를 들어 내가 외국인과 회화를 잘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는 이건 다짐이에요 왜냐하면 구체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계획이 하루에 얼마만큼을 달성하면 되는지 내가 평가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동력을 얻으려면 내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오늘 잘했으니 이대로 한 번 더 하자라든지 또는 잘 못했으니 조금 더 바꿔서 힘을 내자라고 되는데 그냥 이게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면 다짐으로 가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250가지 표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거를 1년 동안 하면 우리가 한 달 12달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0일로 하면 360일, 36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50가지 표현이면 하루에 한 개를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또는 이틀에 한 개 표현은 외우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걸 또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하면 내가 하루 중에 30분에서 40분 정도는 문장 하나를 세 번 읽고 외우겠다 이런 목표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 또는 이틀에 한 문장 외운다는 사람과 앞으로 외국인과 영어의화를 나는 1년 동안 잘하도록 만들겠어라는 사람은 구체성, 명료성, 수치화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중력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목표가 또렷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는데 다짐만을 가진 사람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와 그다음에 수치화 여기 두 개가 다짐과 계획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